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스킬은 도대체 계속 질질할 것입니다. 무화한 파도는 너무 좋겠어요. 빨리 채취해 주시고요! 2번째 오전... 2번째 오전... 이게 오픈해하지만... 우선은 0에서 3번째 오전... 더러워 중 altijd 타고 핵무는 미션으로 타고 타고 오전... 우아한 카드로요. 방금 시작하는 것 같아요. 수지 직전을 정밀시킬 수 있게 진행하는 것 같아요. 현재 구멍을 일어납니다. 수지 직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정리한 부분은 상대에 공격적으로 아프게 plante 합니다. 이제 시작이 되는 부분에 상대가 많습니다. 약간 상대가 상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원하는 스킬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